안녕하세요 오하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는 1992년 mbc 2기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현재 데뷔 30년차 연예인입니다. 이영자는 데뷔 전인 1980년대부터 반무대 MC로 유명했으며 1990년대에는 개그계의 새 인물을 찾던 전유성의 눈에 띄어 발탁됐습니다. 그는 kbs sbs mbc 방송 3사를 장악하며 1990년대 대표적인 여성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늘었으나 다이어트 논란으로 한동안 자숙시간을 거친 뒤 방송에 복귀했고 2018년 이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합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코미디언으로 최정상의 위치에 올라온 이영자가 현재까지 모은 재산 수준이 최근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영자는 데뷔 연도였던 1992년부터 mbc 방송대상 코미디 부문에서 신인상을 받고 이후 탑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올해 예능인상을 10회 가까이 수상할 정도로 오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수십년간의 방송 경력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이영자는 방송계에서 a급 연예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그의 해당 방송 출연료는 1000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영자는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 돈줄 내러 왔습니다를 비롯해서 평균 3-4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이 주일에 방송된다고 했을 때 이영자의 월급은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 연봉은 20억에서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도 이영자는 광고 출연료 등 부수업을 합칠 경우 연봉은 3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방송 경력을 고려하면 활동 중단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재산은 최소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일까? 이영자는 강북 부천으로 유명한 용산 한남더일에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영자가 사는 5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는 거실, 드레스룸, 침실 2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영자가 살고 있는 한남더일은 LG 국왕모 회장과 재벌과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자는 한남더일 매물을 2016년 5월 12억 7천만원에 매입했으며 같은 평수의 집이 지난 5월 30억원에 팔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참사로 복귀한 뒤 매니저와의 케미를 보여주고 맛집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이영자는 최근 면치기 논란으로 누리꾼들의 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방송된 전지적 창기한 시점에서는 이영자가 배우 이정재, 정우성과 함께 비빔국수를 먹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때 이정재는 국수를 한 번에 후루룩 먹지 않고 얌전히 적당량씩 끊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자는 이정재를 향해 국수 먹는데 소리를 안 내요? 소리가 나야죠 라며 후루룩 소리를 내는 면치기 식사를 보여줬으나 누리꾼들은 오히려 앞에서 면치기를 하면 후루룩 소리가 불쾌하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면치기보다 이정재처럼 먹는 게 더 보기 좋다 등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